아 미그 사인큐네? 아 미그님들 사인큐구나 아 버스타죠 예 알겠습니다 아 미그분들 사인큐면 든든하죠 음 프로게이머 미그 지금 거의 최정상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프로게이머 팀이죠 거기 사인큐 아르하나하고 다른 사람 한명이 아마 듀오 돌리고 이 네분이 사인큐 돌릴거야 어쩐지 음성을 안들어오더라 2층에 으아 헤드 맞았다 역시 눈뿐 뺐으니까 이득 개이득 나머지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거야 하하하하 역시 알아서 해줄거야 시식이만 배주면 알아서 해주면 버스나 타야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여기 타고 있어야겠다 저희 둘이서 놀아요 으하하하 우리 둘이서 외로울게 하하하하 둘이서 위로 위로 들어가고 있어 봤어요 봤어요 아 나 군 거의 다 찼는데 이거나 받아라 캬하 힐러하고 탱커 한 명 다운 너 어디 가니? 어디 가요 어디 가나요 우리 팀들 라인 나온다 와 갈고 라인 라인 갈고 와 스턴 반사하는거 봤어 금방 어 이거 뽑아질 뻔했네 내로보 뽑아질 뻔했잖아 우측에 바스티언 와 겐지가 갖고 노는데 일부러 일을 안쓰고 있어 드르륵 하는거는 보고 충분히 바스티언이 감지할 수 있어서 일부러 안쓰면서 막 에임못넣게 와리가리 하면서 죽이고 궁쓰니까 바로 이를 갈겨버리네 포탄을 한방 쏘니까 할배 안돼요 할배 안돼요 할배 안돼요 할배 할배 내가 어그로의 킹을 몰치 할배 아 사격 막아줘야되는데 어 궁쓰기 만들었다 다 먹어주지 다 먹어주지 저리가 아 불쌍하게 날아갔어 너무 어 버스 승차감이 엄청 좋네요 승차감이 죽여준다 아 알았어 남는거 하면 되겠지 역시 80점 대의 프로게이머 4인큐는 클라스가 달라 아니야 나는 버스 타는 거야 영원히 버스 타고 가는 거지 나는 그저 1인분만 할 뿐이고 1인분도 못할 수도 있지만 좀 힘을 내서 정크래스는 안 좋나요 할리우드 할리우드 A 막을 땐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파라가 뜨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로 파라가 뜨는 것 때문에 조금 그래 저기 파라 뜨면 자리 잡기가 좀 애매해져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엄청 좋지도 않은데 할리우드는 나쁘진 않아 왜냐면 골목이 두개나 있기 때문에 우측골목 좌측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크래스 안 막아도 너무 좁아서 저쪽으로 안 들어오고요 요쪽 막는데 괜찮거든 정크래스 여기 돌아온 여기다 덧박아두고 하면 오면 분명히 무조건 걸리거든 여기 미친듯이 갈기면 돼 여기서 빵빵빵 갈기면 이렇게 탁탁탁 으악 탁탁탁 으악 탁탁탁 으악 이렇게 해서 봐 그러니까 너무 좋아 특히 여기 이쪽이 막기가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막기 좋아요 밑에 막기도 나름 나쁘진 않은데 좀 넓어서 노도그다 노도그 그래 빠졌어요 와 왜 이리 빠르냐 바스티온 있네요 바스티온 잘랐어 돼지 개피 돼지 2층 올라옹 뭐야 왜 부서졌어 으악 죽는다 나 맥크리한테 잘못 맞으면 죽어 겐지님 미안해요 허엉 난 시간 끌었어 시간 끌었어 우리 갓지님이 알아서 어 전클의 똥캐라는데 쓸만한가요? 똥캐는 아니에요 버려야겠다 똥캐는 아니에요 나쁜 나쁘진 않아요 잘 쓰면 수비에선 공격에선 똥캐 맞아 쓰지 마세요 쓰는거 아니야 공격에선 오지게 잘하지 않는 이상은 쓰는거 아니에요 바스티온 아 P6 남았다 괜찮아 이게 더 괜찮아 오 안돼 겐지님은 안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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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저 76을 보여주지 낮은 퍼복 낮은 퍼복 군대에서 배운 낮은 퍼복을 여기서 보여주지 여기서 보여주지 너프 맛좀 봐라 너프 맛좀 봐라 여기 떠서 때리면 근데 별로 안 아파 여기서 때려야지 핫 이거 안 부셔지네 아이 못 먹었다 먹었어야 되네 저거 흥 없어 잠깐만 나 몸이 갈려 나간다 너무 빨리 아이 저거 아돈빠가돈을 막든지 뒤에 오는 궁들을 막든지 했어야 되는데 둘 다 못 막았어 타이밍 애매하게 써서 에잉 아 1인분 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1인분 못했다 인분하고 있어 디바스킨 좋은건가요 아예 쓸만해요 귀여움 나한테 이러지마요 나한테 이러지마요 건축자를 보여주지 밤을 뒤로 밀자 낮은 폭 숨어서 카치하 헤드각 낮은 포복이다 이놈들아 이게 군대에서 배운 낮은 포복이다 이게 단를 흐어어어 저글번 하하핳핳하 고맙다 빛보다 빠른 클릭 APN 좀 올려볼까 겐지 마크 해야지 아 또 못막았어 잠시 마우스에서 손을 떼가지고 아 잠시 마우스에서 손 떼가지고 아 못막았어 아 눈에 갑자기 뭐 들어가가지고 잠시 마우스에서 손 떼더니 죽어 난 메달 넌 내가 상대한다 개꿀 개꿀 너프 맛좀 봐라 맛있냐 너프 맛 메그리 성강 먹으시고 성강 먹었으니까 넌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죽어야지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난 도망쳐요 우리 리퍼님이 알아서 해주실거야 우와 운전 좋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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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망쳐요 써봐 아 잠깐만 우클리가 없어요 우클리 다 썼어요 나 제 부모 나 제 부모 아이고 어? 스킨 저거 쓸만해요 이 스킨 제가 끼고 있는데 혹시 뭐 브리핑 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해 휴 아이고 아이고 최구의 플레이 크으 이게 미그 버스인가? 말로만 듣던 미그 버스를 몸으로 느껴보다니 13,000 먹었어 자추 여기 넣어줘요 미그님들 미그님들 자추인게 걸려버렸어 노 메달 크 역시 클라스 메달이 하나도 없어 아까 떨어뜨린 점수 고대로 올렸네요 좀.. 좀 더 올렸다. 아까 이정도였으니까 좀 더 올렸네